시흥에서 지자체 전국 최대 규모로 진학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다자녀 가정들은 공용주차장을 2시간 무료 이용 후 반값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에서 전국 최초로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를 시행합니다 8월 넷째 주 빠르고 간편하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이제 수능이 100일도 안 나왔죠 그만큼 고3 학생들은 진학 준비로 바쁠 시기인데요 시흥에서 대학 입학과 진학 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전공 정보를 나누는 진학 역량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8월 19일 토요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는데요 오전에 수시 대입 전략 학부모 특강을 시작으로 1시부터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39개 전국 유수대학 입학사장관 상담이 열렸습니다 서울대학 보생으로 이루어진 진로 멘토링 등 94개 대규모 부스 운영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교육도시 시흥에서 행복하게 청소년 여러분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중등 진로 설계 박람회를 포함해서 지속적인 자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꿈꾸는 미래를 이루는 맞춤형 진학 설계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자녀 이상만 돼도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시흥에선 농협에서 발급 가능한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를 통해 다자녀 가정에게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전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해 농협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시흥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패스를 신청하면 공영주차장을 2시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전 확보를 위한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입니다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는 지난 11월부터 시흥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약을 맺으며 시작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된 반지하주택의 침수 이력을 시흥시에 요청하면 의뢰된 주택의 침수 흔적 확인서를 발급해 중개 과정에서 고객에게 해당 주택의 침수 이력을 확인시켜주게 됩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로 시민들에게 침수 이력을 사전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반지하주택 입주 전 꼭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를 통해 해당 주택의 침수 이력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의 침수 이력제의 침수 이력제의 침수 이력제는